자, 안녕하세요. 7인용 있고맞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과연 트롤러가 있을지 없을지 참 궁금한 요즘 앱이죠? 매우 쉽죠? 솔직히 게임 난이도는 쉬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스파이가 있단 말이야. 그 7명 중에서.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공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만약 벌처였잖아요, 방금. 여기다 마인 깔아가지고 메딕 터지게 만드는. 어, 마나 무한인가 보네. 거기다가. 엄청 쉽죠? 트롤만 없으면 쉬워. 7인용 입구맞기는 트롤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짜 깨기가. 근데 트롤러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어! 트롤러 생긴 것 같은데? 방금 스프러스 여기다 뿌리지 않았어? 장난친 건가? 아, 나 스톰에 죽었어. 마린. 이거는 마린이 됐든 저글링이 됐든 좀 돌려주기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때려주고. 돌려주고. 됐다. 벌써부터 시작됐죠? 이거 락다운 매우 중요합니다. 고스트. 갑자기 이게. 어, 야 왜 그래. 때리지 마. 아, 하지 마. 락다운 문제 없지. 배트크루즈 3마리 금방 하죠. 보리평 골리앗이랑 드라곤까지 락다운하고 싶어요. 진짜 손이 근질근질하네. 일단 질러프 더 빨리 잡아놔야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이 다크아칸이 피드백을 저한테 걸어가지고 고스트한테. 조하스. 잡았어. 질막으니까 때렸겠지. 오, 고스트 조심해야 돼요. 잡히면 안됩니다. 아우, 락다운하고 싶어. 골리앗이랑 드라곤한테. 어, 뭐야, 뭐야, 뭔데? 저, 언제 태어났어, 이거? 피 많이 난 것부터 때리자. 일단. 살아나서 깜짝 놀랐네. 아, 왜? 왜 또 피드백해? 왜 그래? 어,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딱 요기. 어, 플레이그 뿌리면 안되지, 나한테. 나한테는 안돼요. 나 죽어요. 우리 메딕 누나. 불쌍한 메딕 누나 죽이면 안돼. 어, 온다, 온다. 너, 혹시 섬 없나? 섬 있으면 완전 밸런스 망이죠. 솔직히 마나무한 섬 있네. 마나무한 자체도 밸런스 어떻게 보면은 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깨기 힘들 것 같아요. 벌써부터 싸우고 난리 났죠? 네. 이게 7인용 입구마키의 그 묘미입니다. 근데 나 어딨어, 유닛? 뭐야? 나 유닛 안나왔어. 뭐야? 뭐야? 어, 뭐 2단계 다 있어. 유닛이 안나왔는데? 장난해? 어, 뭐야? 유닛 왜 안나왔어? 어이가 없네. 관전하라는 건가? 건물 뛰어가지고 이거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에도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이 건물 여기다 다 옮겨버리자.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왔다 드디어. 오케이. 이번에는 뭐 다크 템플러 뭐 그런 건가? 열커? 다크도 있나보네. 보통 7인용 입구마키에서 벌처만 나오는 경우에는 다크 템플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피컨. 페트롤컨. 소급된 벌처는 근데 피컨 말고도 뭐 A컨도 되고 H컨도 되고 본인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피컨을 많이 사용하죠, 벌처는. 대부분. 다크 템플러 있네, 저기. 흐물흐물거리네. 많이 있는 곳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터져라. 이게 다크 템플러가 영웅인가? 영웅이네. 마인 두 방이 안 터지는 거 보니까. 어우, 나갔어 한 명. 아, 진짜. 한 명 나가면 안 돼.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7인용 입구마키는 게임이 힘듭니다. 여러분. 난이도가 쉬우면 뭐해. 일곱 명 중에 꼭 한 명 나가면 게임 끝나는 경우도 있고. 트롤러 한 명 때문에 게임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 나 정말. 실행 입구마키 못해 먹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아.